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질환이자 완벽한 치료법도 없는 치매,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치매인지 알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순 능주면에서 홀로 거주하는 80대 박 모 씨. 지난 10월 1차 치매검사 결과 치매 가능성이 있는 인지저하 판정이 나왔습니다. 2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두 달째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치매가 찾아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살피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할수록 경로당까지 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지인들이 노인이 치매에 걸렸는지 알아차리기는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3단계인데 검사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치매 의심자로 판정된 10명 중 7명만 2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치매로 판정된 3단계 검사 대상자 약 10명 중 8명만이 최종 검사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종 검사는 예약 후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다 보니 병원도 자녀도 멀리 있는 농촌 노인에겐 문턱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초기 대응이 느리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차이머 같은 경우는 내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지 지연되는 속도를 좀 더 줄일 수 있죠. 65살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비율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보다 농촌마을이 많은 일선 시도에서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전남은 치매 환자 추정 비율이 1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